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저희가 한 설을 더 먹는 기념으로 떡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어떻게 이거 물 사고로 우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스턴트를 준비했고요 일단 이 육수를 끓인 다음에 이거 넣으면 된대 여기만 딱 자르면 되나? 이거 해서 어슷썰기로 송송송 썰어봐야 한다 닫히게 되는데? 닫히게 손 하면 되겠는데 지금? 이게 뭐예요 아니 이래서 이렇게 손 닫히니까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는 거예요 잘라봐요 안 잘려요 잘 어슷썰기로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어슷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? 어슷썰어 금방 하겠는데 지금 끓고 있던데 계란찌단만 완성되면 되겠다 넥수 새벽 4시부터 닭병 멸치로 오려냔 다 넣어내 다 넣어내요 밑에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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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되 당부질 까지 넣었어 알찼데요 알찰란 이거 져서 가라주 조금만 넣으면 되지 이거 해서 이렇게 쏙쏙쏙 계란말이처럼 한번 해봐요 네 송 많이 넣어야지 됐어 성공적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어 원래 원하던 머릿속에 있던 그림이 이거야지 이거 해서 자르면 돼 얇게 잘하셨네 김 김 다 됐어 어 두개 다 됐어 먹어봅시다 계란지단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돼 맛있어 하나만 b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